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특란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시즌 1, 2, 3 세 개의 시즌이 나오게 되고요. 통합 O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OT를 제작해서 올리진 않을게. 작년에 보면 통합 OT라고 해놓고 매번 시즌 2 나오면 다시 찍고 시즌 3 나오면 다시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올해는 통합 OT야. 똑같이 OT를 올릴 예정이야. 알겠지?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즌 나올 때마다 내가 할 말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 특란도 모의고사. 대한민국 최고의 수능 물리학 모의고사라고 자부합니다. 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1, 2, 3로 구성이 됩니다. 시즌 1은 6회로 구성이 되고, 시즌 2는 10회, 파이널도 10회. 시즌 1, 2, 3. 3가 이제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26회의 모의고사가 제작이 되고요. 체험판이 올해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체험판 같은 경우는 무료 강좌로 강의도 있고, 원래 그 실물로 제작이 됐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PDF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가볍게 풀어보고 공부하시면, 특란도 모의고사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는 또 체험판 때문에, 이게 어떤지 모르잖아, 이게. 이 모의고사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작년에 뭐 제수, 수년보고 올해 제수하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봐서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좀 궁금하잖아, 이게. 이게 또 함부로 또 이렇게 또 그냥 사놓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체험판을 제작해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판을 풀고,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본 시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인웅 특란도 모의고사는 모토가 있어요. 슬로건,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문제 단위도가 높더라도 계산을 더럽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수능에 출제도 안 될 문제들을 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만 주는 그런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제작할 때부터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난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고난도, 합리적인 킬러, 준킬러도 합리적 준킬러.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는 너희들이, 아, 이런 것들 안 풀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사고의 과정에 훈련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에게 공부할 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들로 문제들을 구성했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걸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아, 또는 이건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구나. 아, 문제를 또 빠르게 풀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전 회차 연구소 자체 제작으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교육시킨 연구원들과 함께 제작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핫트레이닝, 요즘 수능이 난이도가 작년에도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모의고사들도 대부분 물리학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상 1컷은 42에서 44점 정도로 잡고 문제들이 제작이 됐는데, 11월 기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수능 직전에도 이게 의미 있는 모의고사, 이걸 이제 모토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일찍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6평 전, 또는 뭐 9평 전, 이렇게 좀 일찍. 너희들의 어떤 실력이 완성되기 전에 푸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거예요. 시간 안 배도 조금 많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수업이. 평가원의 출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지 포맷과 OMR 포맷까지 완벽하게, 시험지 사이즈와 여백까지 똑같이 준수를 해서 문제가 제작이 되어서, 너희들이 실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A4G 같은데, 이렇게 불법으로 PDF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러면, 실전적으로 연습할 수가 없어. 수능시험지가 A4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 A4로 하면 더 공간이 좁으니까 더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능과 다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저도 모의고사 가격을 저렴하게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래서 불법 PDF를 이렇게 열악하게 풀지 말고, 최대한 저렴하게 문제를 제작할 테니까, 문제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많아요. 그러나 가격 자체를 높게 책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사서 실전적으로 풀어봐. 알겠지? 괜히 뭐 얼마 아끼려다가 실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즌 유사하게 난이도가 진행이 됩니다. 시즌 1이라고 해서 쉽고, 파이널로 갈 수 어렵고 이러지 않고, 고른 난이도를 최대한 준수하려고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됐으니까. 다만 이제 파이널에서도 의미가 있게,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고난도와 준킬러를 포함하게 느낄 수 있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시즌 1을 풀어나갈 때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한 문제 한 문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그 문제들을 정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지? 자, 교재는 시즌 1의 표지인데요. 특난도 모의고사, 봉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지가 있고요. 여기 해설지, 해설지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지? 물론 약간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최대한 강의를 다 수강하시면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OMR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OMR은 수능의 OMR과 동일한 포맷으로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시험지는 완벽하게 평가원 시험지랑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알겠지? 영어 문자의 폰트까지 똑같이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다. 알겠지? 명심하도록 합니다. 물론 뭐 일부 몇 가지 내가 좀 의도를 해서 약간 좀 다르게 만든 것들도 있긴 있는데, 최대한 너희들이 받았을 때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똑같이 느끼게 문제들을 구성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전 시즌 다 동일하게 해설지와 OMR, 문제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학습 대상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고요.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수험생 또는 만점을 쟁취하려는 수험생. 1등급을 유지하고 싶은 수험생 또는 이상등급에서 나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가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 강의가 되겠습니다. 2023 수능을 대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학생들, 합리적 고난도 모의고사를 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학습 대상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이야. 알겠죠? 자, 특난도 모의고사 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 시즌 마찬가지 총 강의 수는 회당 2강씩 진행을 합니다. 한 회당 한 50에서 60분 정도씩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첫 강에서는 1번부터 한 13번 정도까지 풀이를 하고, 그리고 2강에서는 7번부터 20번까지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할게. 전문항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학생들이 제가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안 풀어줬거든요. 근데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성상 1번부터 5번 사이에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을 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문항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라. 다 찍을 거니까 알겠지? 자, 전문항 인덱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덱스에 문제 유형을 표시해주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전반사와 광통신이다. 이거는 물질의 이중성이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제공해서 클릭을 할 때, 좀 넓게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클릭이 잘 안 된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설마 그걸 클릭을 못할까? 여튼 올해부터는 그 유형들까지 넣어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지까지 인덱스만 봐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코드도 제공이 되는데요. 각 회차별로 스마트 코드가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스마트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그 회차의 해설 강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코드 잘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강의를 볼 수 있을 것이야. 자, 학습법 얘기할게요. 이거는 일단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정해놓고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해설을 보면서 개별 학습을 좀 한 다음에 가능하면 전체 해설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쉬운 거 이외에는 최대한 전체 강의를 수강해서 너희들이 반복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니? 그치. 우리가 기초 문제들, 기본 지식 문제들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반복을 잘 못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들에 대한 전체 해설을 다 듣는 것으로 반복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문학 해설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한다. 안 그럼 너희들이 점점 잊혀져가, 쉬운 문제들도, 기본 개념 문제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 강의를 수강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렸던 것들만 이렇게 보고 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되겠지만, 맞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 또는 계속 당연하다고 풀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모든 강의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알겠지? 그리고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이제 풀이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얻어냈잖아요. 풀이법을 얻어냈잖아요. 그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꼭 가져야 돼요.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보잖아? 보는 것은 믿게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되는 과정은 스스로 정리해봐야 돼. 특히 그런 약점 문항들 있잖아요. 약점 문항들, 모든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자신의 약점 문항들을 선별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4페이지 문제나 10번 정도 초반대에 껴있는 유턴욕학 줌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집중 분석하면서 풀이법들을 직접 손으로 정리해보세요. 너희들이 어떤 정체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2등급, 3등급, 2등급 애들이 1등급으로 올라갈 때 정체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런 풀이법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체기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집중 분석하면서 풀이법을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가장 간략한, 너희들이 얻어낸, 획득한 풀이법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질문 반드시 질문 게시판 활용해서 너희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가시기 바라고, 2회독 약점 문항 선별해서 반드시 수능 전에 제풀이를 하시기 바란다. 알겠지? 엔제처럼 한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는 엔제처럼 활용해 주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시간 안배 기술 들어가 볼게요. 자, 너희들이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을 못할 뿐더러 실전에 가서도 난장판인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제공해 줄게. 요즘에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너희들이 시간을 좀 구조화해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스킬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고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도록 할게. 자, 30분을 시간을 분단위로 구조화해서 우리가 풀 수는 없어. 그치? 말도 안 되지, 그건. 그치? 너희들도 알 거야. 근데 초반 15분이랑 후반 15분을 나눠서 푸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15분 정도 지난 거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극상위권들은 그냥 쭉쭉 풀면 돼요. 막히는 거 하나 없기 때문에 다 풀고 20번 쫙 풀었더니 5분 쫙 남았어. 1등급.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손에 꼽잖아요. 물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그때까지 이렇게 고였다라고 하잖아. 고인물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 전까지 근데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 전에 그리고 고이지 않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해야 돼요. 자, 그 기준은 뭐냐면, 물리학에 있어서 만큼은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 알겠지? 초반 15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혀가지고 다시 읽게 되잖아. 너희들이 대부분. 그걸 초반 15분에는 하면 안 돼. 초반 15분에 내가 한 10번 정도 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막혔는데, 10번을 딱 쉬운 것 같아라고 해서 딱 시작해서 풀었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안 풀려. 해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다시 읽잖아요. 그때 초반 15분, 아직 15분이 안 됐으면 넘어가야 돼. 체크하고,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한다던가, 너희 나름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너희들이 앞부분에서 킬러 문제들이 있다, 없다. 준 킬러가 나에겐 킬러일 수 있잖아. 중간 보스들이 있잖아요. 10번 때, 10번 초반 때.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뒤에 있는 아는 문제들도 못 풀었다. 이게 시험 망친 거 아닌가? 그걸 방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 번 읽지 말라고요. 아쉬움이 생길 거야.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좀 썼잖아. 그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으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후반에는 여러 번 읽어도 되는데, 초반에는 안 돼. 초반에는 시간 관념을 망각하게 된단 말이야. 문제를 다시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 읽으려고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0번까지 한 번에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돼. 그게 몇 문제가 되든. 실력이 미쳐난 친구들은 10문제밖에 못 풀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1등급 전후면 한 15개까지 풀 수 있어요. 15개 전후까지.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평균적으로 할애를 해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뭐 더 실력이 출중하다면 더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겠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15분이면. 초반 15분 동안에 한 번에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푼다. 그리고 15분이 되었을 때 남은 문제들을 샌다. 남은 문제들을 세서 15분 동안에 반드시 몇 문제가 남았던지 간에 너희들 실력이 얼만큼이든지 간에 5문제에서 6문제만 딱 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8개가 남았다. 그럼 2개를 버릴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어차피 15분 남았는데 8문제 남은 친구들이 만점을 받긴 힘들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된 거야.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시험 보다가 실력 올릴 거예요. 시험 보다가 실력이 오르나? 아직 안 올라. 그 전에 올려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8문제에서 10문제 남았다. 그럼 절대로 다 못 풀어요. 15분 동안에. 5개에서 6개. 실력이 미천하니까 10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5개에서 6개를 생각해 본다면 킬러 문제들은 못 풀 가능성이 높지. 근데 1등급인 수준이야. 5문제 남았어. 5개를 풀려고 해. 그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15분 정도 필요하겠지. 왜? 킬러 문제를 풀게 되니까. 등급에 구애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모든 등급의 학생들이 15분 남았잖아. 5개에서 6개 정도만 계획을 잡고 풀어나가는 거야. 더 많이 남았다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너희들이 자신의 등급을 확보할 수 있어. 평소에 내 등급도 확보를 못하는 게 시험 망친 거라니까. 시험은 일단 시험 전에 실력을 올려놔야 되는 거고 시험을 볼 때는 평소에 내 실력, 내 등급은 최소한 확보하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하는 거 아닐까? 알겠죠? 그리고 후반 15분. 남은 기간 15분 동안 5개에서 6문제들은 네 맘대로 풀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풀어. 계획만 5개에서 6개만 풀겠다고 계획을 잡고 9개 남았는데 9개 다 풀겠다고 계획 잡지 말라고. 1등급인 친구들도 15분 남겨두고 9문제는 못 풀어. 두 번 읽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궤드를 패스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나와의 인연이 아니다, 너는. 그래서 후반 15분에 문제를 읽었어. 한 번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후반 15분에는 있어. 다시 읽었어. 근데도 모르겠어. 세 번 읽으면 안 돼. 알았어? 세 번 읽지 마. 딱 하나만 남은 게 아니라면 세 번 읽는 건 금지하도록 할게요. 알겠어? 예, 그런 식. 최소한의 것만 딱 얘기할게. 대신 하나만 더. 독해의 기술. 문제를 읽을 때 국어 못하면 물리도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킬러 문제들은 독해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발문 안에 조건이 3개 정도까지 있어. 3개, 4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독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들을 요약하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킬러 문제들을 풀 때 읽기 능력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국어랑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리 못한다고 해서 국어 열심히 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걸 소개를 시켜줄게요. 반드시 모든 문제는 끊어 읽는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마침표이지 마침표. 마침표마다 끊어 읽는 거야. 끊어 읽으면서 발문의 조건들이 그림에 있는지 다 확인하는 거야. 그림이 없는 물리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30년간 10문제가 안 돼. 거짓말 아니야. 세 봤어. 세 봤어. 30년 동안의 물리학 문제는 그림이 없는 문제는 10개가 안 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이나 표가 있어. 그럼 그림과 표에 발문 조건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계속 밑에 확인해. 확인해. 그 그림에 있으면 문제에 있는 조건은 필요가 없어. 왜? 우린 그림 보고 풀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림에 모든 조건들이 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발문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림에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림에 모든 조건들을 표시하라고. 있는 것들이 한 80%가 발문이랑 일치해.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그림에 없는 조건이 있으면 그걸 그림에 표시하던가 표시할 수 없으면 걔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밑줄 죽죽 그으면서 문제 읽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림에 표시할 수 없는 것만 딱 밑줄을 그으라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이 75%이기 때문에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합답형. 단답형이 한 25%쯤 된단 말이에요. 여튼 한 15문제가 합답형이고 5문제가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런 합답형 문제들을 너희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문제를 다시 읽으면 안 되고 그림과 밑줄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 다시 읽지 말라고요. 알겠어?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림과 밑줄 조건, 밑줄 그어져 있는 조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야 될 때면 그림과 밑줄만 보게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 다시 읽어야 할 거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알았지? 그림에 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평소에 그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게 독해의 기술이야. 물리학에서는. 그림의 모든 조건을 표시한다. 표시할 수 없는 조건만 밑줄 긋는다. 밑줄과 그림으로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문제 다시 읽어. 절대로 1등급 안 나와요. 만점 못 맞습니다. 명심하길 바래요. 이 훈련. 두 가지를 얘기했어. 지금 시간 안배의 기술 15분을 지켜라. 15분이 되었을 때 남은 문제들을 세고 15분과 15분 전과 후에 풀이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독해의 기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남도 모의고사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강의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야. 알겠지? 특히 3, 4등급 학생들도 모의고사들을 풀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반드시 성적이 완만하게 상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게 시즌 1, 2, 3 이렇게 갈 때마다 가면서 반드시 실력 향상이 될 거예요. 자, 너희들 수능 만점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